세해된교회 단임 목사 소강성 목사의 유교 참전용사 사랑 세해된교회 소강성 목사 미국 워싱턴 DC서 참전용사 보훈 세해된교회 참전용사 보훈 행사 미 현지서 개최 추모의 벽 중공식도 민간 차원에서 16년째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세해된교회가 7월 26일 미 워싱턴 스웨라톤 펜타건 시티호텔에서 미 참전용사와 가족 400여명을 초청 보훈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서 세해된교회는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9일 300여명의 국군 참전용사와 에디오피와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을 국내 초청 보훈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번 워싱턴 행사를 준비해온 대회장 소강성 목사와 박미단은 미 KWBMF와 공동으로 26일 400여명의 미 참전용사와 가족 한인 대표들을 초청 만찬과 공연 등 성대한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중공식을 위해 박미안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의 축사를 빌어 소강성 목사의 환영사 KWBMF 이사장 존 틸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기념사 아리랑 창가 공연과 전통춤 영상 상용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7월 27일 오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에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중공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전사자 36,634명과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추모의 벽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기념물이죠 이 중공식에는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한미 동맹의 의의를 되새기며 소강성 목사는 10전 행사에서 추모시를 양독했습니다 소강성 목사의 6.25 참전용사 사랑 소강성 목사가 지난 7월 27일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중공식에서 추모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강성 목사 추모시 꽃잎의 영혼들이여 사무치는 이름들이여 그대들은 포탄의 화염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 불꽃이었으며 검은 제또 위에 낙화한 꽃잎의 영혼들이여거니 그 꽃잎의 천농보다 뜨고 눈물이 맺혔고 검은 제 위에 꽃잎의 영혼으로 산하하였습니다 추모의 벽에 기록된 꽃잎의 이름들이여 사무치는 이름들이여 추모의 벽에 이름이 새겨진 한국전 당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만 3,808명의 희생을 추모하는 시였죠 중공식에는 한국의 이정섭 국방무장관, 박민식 국가보원처장, 조태용 주민대사 등과 미국 측에서는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 남편인 더그 에모프, 제이크 설리번 배학관, 국가안보보좌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 목사는 이 자리에서 빈센트 브록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유미군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등과 함께 앞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소 목사가 이 자리에서 추모시를 낭독한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그는 미국 보훈 관계자들에겐 영어 이름인 데이비드 소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소 목사는 지난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미군을 비롯한 한국전 참전용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항공료와 체제비를 모두 교회가 부담하며 참전용사들의 값진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는지 목격하도록 했죠 시작은 2007년 소 목사가 미국 방문 중 우연히 참전용사인 흑인 노병 리딕, 나다니엘, 제임스 씨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마틴 뉴터킹, 퍼레디에서 만난 그 노병은 한국에서 온 소 목사에게 대뜸 허리춤에 난 총상 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컨절을 울린 소 목사는 제임스 씨를 초청했으며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의 시작이었죠 당시 새 애덕교회의 사정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 목사는 개신교회에서 이른바 3M으로 유명한데요 맨땅에서 맨발 맨손으로 교회를 읽었다는 뜻입니다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 상가에서 교인 8명의 개척교회를 시작해 2005년 비로소 현재 용인축전에서 새 예배당을 지어 옮긴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갚아야 할 건축비 등 빚도 상당했죠 그렇지만 소 목사는 현 시보다 같이 대의를 생각했습니다 소 목사는 리딕, 나다니엘, 제임스 씨를 초청할 때에도 대여섯 명 정도 오시겠지 했는데 50명이 오시겠다고 해서 솔직히 좀 당황했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했죠 소박한 약속은 16년간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에디오피아, 태국, 필리핀 등의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거나 현지 행사에 연인원 5천명이 초대됐습니다 올해도 새 에덴교회는 6월에 교회에서 지역 내 국군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선 등 300여명을 초청해 16회 보은행사를 가졌습니다 추모의 벽 중공 전야인 7월 26일엔 워싱턴, 쇠라톤, 펜타곤 시티 호텔에서 참전용사와 가족 등 400여명을 초청해 보은만찬을 열었습니다 추모의 벽에도 10만 갈라를 기부했죠 추모의 벽 중공식을 마치고 귀국한 소강성 목사를 만나 참전용사 보은행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공식에서 추모실을 낭독했다 소감을 말해달라 새삼 미국 국민들이 참전용사들을 어떻게 대화하는지 감동했습니다 추모행사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지극히 공경하는 모습은 볼 때마다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런 분위기 덕분에 저희 교회의 보은행사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은행사에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은 매번 친설을 보내 고마움을 표시해 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회의록에 기록돼 기념 액제를 받기도 했지요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추모의 벽을 제안하고 추진한 고 윌리엄 외부 대령과도 인연이 있나 보은행사를 이어가던 중 몇 년 전 외부 대령님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 대령님은 항전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으셨지요 대령님은 저에게 상처 부위를 만져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대령님께 여쭙지요 한국에 원망은 없으시냐고 대령님은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팔다리를 희생해 지킨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해서 또한 살아남은 입장에서 전사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한국 방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지난 4월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습니다 해외 참전 용사들로부터 들은 말 중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은 초기엔 다시 전쟁이라도 달려오겠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전후 친구의 이름을 발견하곤 통곡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친구의 권위로 참전했는데 나는 살고 그 친구는 전사했다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씀도 많았고요 친한파로서 한국을 위해 미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전 용사 보은 행사는 교회 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산교육이 됐다 그렇습니다 16년이 지나는 동안 한복이 있고 태극이 흔들던 꼬마들이 청년으로 자라나 영어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은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배웠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친구들과 나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꽃이 새다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자란 청년들이 꽃을 피워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은 행사가 멈출 뻔했는데요 사실 팬데믹 상황에선 행사를 열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는 분위기였죠 준비위원장 김종대 장로님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주신 덕분에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엔 줌, 2021년엔 메타버스까지 IT기술을 활용한 보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전용사들도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참전용사 수백 명의 항공료와 체제비까지 교회가 부담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반대하거나 중지하자는 의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참전용사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국내 참전용사의 경우 매달 천 명씩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해외 참전용사들의 경우는 연세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분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은 행사를 20회까지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도 섬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소목사는 윤동중 문학상, 천산병 귀천 문학상을 수상하고 10여 권의 시집을 펴낸 중견 시인이기도 합니다 소강성 목사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축복하시는 분은